이 위에 도로가 있고요. 이 밑으로. 보통 이런 건 굴다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, 굴다리. 굴다리를 지나서 나는 이렇게 갈 거고요. 여기 덤프인가요? 이렇게 좌회전할 겁니다. 3거리예요. 이렇게 된 3거리입니다. 블박차가 직진합니다. 가겠습니다. 직진 가는데... 와... 아이고... 여기에서 직진 들어가는데... 저 차가 깜빡이를 안 켜서 직진... 여기서 나는 이리 갈 거고요. 저 차는 이리 오고. 깜빡이를 안 켜서 이 차가 이리 올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으악! 그래서... 빵! 했지만 늦었어요. 이곳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산거리인지 잘 안 보이시죠? 그래서 제가 로드뷰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굴다리 지나서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. 저 트럭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. 왕복이 2차로도로.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? 트럭 운전자가 좀 서운하대요. 상대차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고요. 상대차 직진도 좌회전도 할 수 있는데요. 깜빡이 안 켜고 오길래 직진하나 보다 싶어서 나도 직진하는데 갑자기 좌회전하더라는 거예요. 빵! 했지만 늦었어요. 그런데 자기가 피해자래요. 그래서 내가 좌회전했는데 왜 와서 들이받냐고. 자기가 피해자로 막 그러면서. 나중에 뒤늦게 와서 몸은 괜찮냐고. 그래서 아이고, 괘씸하대요. 어떻습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. 그렇죠. 좌회전하려면 직진한 차가 없을 때 해야죠. 다만 트럭이 100% 잘못이냐 아니면 블박차도 좀 잘못이 있느냐. 트럭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70%. 블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30%입니다. 아, 이 경우 저 트럭은 블박차를 못 봤을 것 같아요. 저 트럭 입장에서는 굴다리잖아요. 굴다리니까 굴다리에서는 트럭 입장에서는 블박차가 안 보였을 것 같은 생각도 들죠. 그래서 이때 트럭 입장에서는 안 보였을 것 같아야 그냥... 그런데 깜빡이 쳐야지, 깜빡이를. 블박차 입장에서는 뭘 잘못했을까요? 뭐가 아쉬울까요? 혹시 모르잖아요. 내가 굴다리 어두운 데를 지나가니까 저쪽이 날 못 볼지도 몰라. 그러면 나도 속도를 줄이면서 혹시에 대비 속도를 줄였더라면... 일반적으로 직진대 좌회전일 때 이런 거로 해서 7대3 정도로 보죠. 그런데 상대가 깜빡이 안 켠 점 그래서 8대2? 9대1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블박차 잘못 한 20% 전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해야 되죠. 서행해야 되고. 그런데 만약에 뻥! 뻔히 보인다. 뻔히 보이는 길에서, 뻔히 보이는 길에서 여기서 내가 여기 오고 있는데, 여기쯤 왔는데 상대가 여기에서 갑자기 깜빡했던 거 펭! 꺾었다. 서로 보이는 곳에서 그랬다고 하면 100대0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 그런데 지금 굴다리를 통과했기 때문에 상대차에게 내가 안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수성상 그래서 블박차에도 한 20% 정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의견입니다. 그래서, 그를 잊고 있는 거피 목소리로 만들고 있는 거피 목소리를 가리기. 단들하고, 구경에 넣는 거피 목소리로 enjoyabl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